얘들아 내가 대낮에 방송을 켠거는 한 3년만인거 같거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5시 59분 1분 뒤면 트와이스 신곡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몇초 남았지? 19초 30 30 유튜브닷컴 킴레이디 여기서 왜 나와? 나 1봐 나 1봐 놀이 제일 싫어하는데 오늘만에 1봐 놀이 하는데 F5 존나 놀꺼야 제 옆에 엥터테인먼트 들어가서 55 58 59 F5 렉 렉 꺼냈어 1봐야돼 렉 나 1봐야돼 나 1봐야돼 53,000 200등 1 2300 존나 짜신나 4 NV 그럼 뮤직비드 봐야지 화이이 아 등다왔다 트와이스 트와이스 스쿨얼 웰컴 아 미낯징 아 진짜 외모 다 믿었다 어 노래 좋아 신난다 아 맨 예스 스쿨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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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래 춤 존나 괜찮아 하아 하아 노래 전체적으로 신나고 괜찮네 하아 네에에엠 아디오스 후 후 후 아 와 하아 쯔위라 살 엄청 빠진거 같은데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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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중앙까지 감상평 아 약간 내가 보기엔 이번에 약간 티티 정도의 흥겨움이야 노래 전체적으로 신나는 노래다 외모가 어느정도 느낌이냐면은 워낙 트와이스 전체적으로 다 이제 엄청 말도 안되고 이쁜데 메이크업 기술력이 전체적으로 올라갔어 아 이거 이거 그런거 알아볼 수 없나? 이거 메이크업 누가 해줬는지 그런거 못 알아보나? 뭐 이사배님이 해줬나? 아님 말고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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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래 대박 어 하아 아 나연 대박 하나만 오오 예스 오 예스 내 꿈을 몰래 준비해봤어 하나 선택해 오 예스 오 예스 아 오케이 이게 포인트네 아니면 우리 선택을 존중해 거절은 거절해 사이트는 하나 차 선택은 네 맘 너 있어 하아 Do you Maybe I know 아 나 노래 듣다가 숨차는 거 처음이야 잠깐만 잠깐만요 아 노래 듣다가 숨차는 거 처음이야 잠깐만 잠깐만 아 좀 쉬었다 드릴게 아 너무 예쁘잖아 아 예스 오 예스 예스 오 예스 오 예스 오 예스 나 맞아 선택은 네 맘 뭘 고를 나 맞지 몰라 준비해 맞지 Hungry 난P 예스 오 예스 예스 undy 너넘 오면 넘 누 тоже 예스 앙 오 예스 오 예스 VIDIA 모두 나 준비해 나 나 세게 없으면 애써 싫어 나 아니면 원인 선택을 존중해 거절은 거절해 선택을 하면 예쁘긴 한데 노래 진짜 별로다 아 씨바 얘를 검색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ㅈㄴ 알받네 아 스파이스 갤러리야 얘들아 여기 알어? 맞을돌려봐 또 디바이크 왜 뿔디가 따라하겠지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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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들갑 너무 떴다고 보겸이형? 이것도 얏과야 이 새X야 너는 바진줄 알아 너는 우클릭해서 바진줄 알아 올챈 18에 누군 다 썼어 아 들어가게 한 번만 해도 돼? 선택을 존중해 선택을 존중해 거절은 거절해 하... 거의 아리급 이번에 KDA 뮤비에요 아리급 하... 와 뭐냐 아 뭐냐고 와... 미친 새X 아니야 민규야 너 구글링해서 현피 한번 가줘 사과해 야 사과하라고 아 ㅈㄴ 알받네 아 ㅈㄴ 알받네 아 ㅈㄴ 알받네 아 ㅈㄴ 알받네 아 이 새X도 ㅈㄴ 어렸구네 이 새X들이 진짜 진심으로 운 ㅈㄴ 좋은 줄 알아 빠다 안들뻔했다 간만에 리얼로 아 민규 새X 때문에 간만에 진짜 ㅈㄴ 운분할 뻔했네 아리yim 민규야 너 때문에 길가다 맞추는 민규들 나한테 털릴준비해 알았어? ешь 나 지금 지금 빠따 없어가지고 진짜 진짜 거짓말 안치고 악플 다는 새끼들 트와이스 까는 새끼들 있지? 다이슨 V10 진짜 100만원짜리 빠따는 데 맞아 볼래? 뭔 소리들 진짜 한 번만 더 있으면 걸리면 제가 거짓말 안치고 진짜 머리 청소기 밀어버린다 어 나 진짜 진짜 진지해 가자! 내 말 안했냐 내가 트와이스 얼마나 사랑하는지 형 어디 가서든지 줌줌줌 보여달라고 하면 그냥 내 이거 번호가 이거야 원스 김보경 880131 T12 이게 내 민증이야 이제 알았어? 아... 아... 나 댓글에 2,703등 얘들아 진짜 형 이날 형이 올해 31살 먹고 좀 추해 보일 수 있긴 한데 형 마지막 장면 한번만 다시 볼게 하... 다현 아... 채영 와... 미나... 아... 음? 정현 아... 사나 없이 사나 마나... 미치겠다 하... 채... 하... 하... 뭐뭐야 진짜 아... 지효 너무 예쁘지효? 아... 나연 없이 어떻게 사나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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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이버 댓글에 악플 다는 새끼를 내가 전화하러 간다 개XX들 다 뒤졌어 나 존나 슬프게 죽게 개XX들아 야 봐봐 트와이스 아마 신고나와서 야 트와이스 신고면 왜 3위밖에 안돼 니들 뭐에 활약 좀 못해봐 아... 뉴스 트와이스와 거부할 수 없는 아홉순의 귀여운 고백 하... 하나만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예스 or 예스 아... 컴백 트와이스 나연 예스 or 예스 1위 안해도 실망하지 않기로?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걱정할 필요도 없어 아무 걱정하지마 우리가 도와줄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아... 진짜 내가 지금 애들아 내가 좌표 거인이면 죽겠다 진짜 내가 징계그 거인에 좌표의 거인이면은 진짜 멜로멜라가 진짜 좌표 찍었다 마이 트와이스의 소완이 잇든 가즈아악 으아악 트와이스 잇든 자버련 니들 인정? 아 인정해봐 인정... 아 인정해봐 노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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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껏 하자 눈치껏해 분위기 잘 보자 어 분위기 보자 어? 눈치껏해 인정 vo finde 2013 얘들아 이번 노래 마지막 중평하고 끝낼게 마지막 판단om 끝낼게 이번 노래 좀 별로다 이번 노래 좀 별로야 어이 파울라고 했다 내 마음 속에 별로 와 이게 내 마음속에 별론 광고네 뭐네 그럼 하지마 말도 안 돼서 하지마 나 진짜 팬심이야 트와이스 진짜 잘 냈으면 좋겠어 겁나 두근거려 볼 때마다 답이 없어 내 마음 고장났나봐 진짜 미치겠어 진짜 모르겠어 그냥 좋더라 트와이스를 좋아하는게 미친놈이라면 나 그냥 미친놈 할게 괜찮아? 그냥 불러줘 트와이스랑 같이 영상 찍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으면 진짜 너무 영광인거고 나 그냥 콘서트가서 그냥 먼 발자국에서 바라봐서 나 저번에도 그 스탠딩 시에서 진짜 팔 뻗었는데 안 하더라고 또 막 이렇게 하이파이브 해주시는데 날 근데 하이파이브 못 했어 아 나 딱 이랬어 딱 이랬었어 진짜로 어떻게 했냐면 어! 나엔디! 나엔디! 저도 나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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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엔디!